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수고가 되겠는데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네 들어가주세요 자 이걸 스킬을 써서 무적기를 이용해서 한번 피해주시고 어어어어 살았군요 잘했습니다 아 혹시 그걸로 이거 피할 수 있나요 그 있잖아요 그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아시죠 그걸로 이거 피해집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아시죠 아 걸로 피해져요 아 그렇구만 아주 좋은 정보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였거든요 오케이 원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위험하죠 무적 무적기로 잠깐 버텨주고요 잠시대기 잠시대기 위험합니다 위험 체력 한번 채워주고 레투다 아 근데 여기서 좀 짜증나겠다 가운데서 잘 비벼야 되겠는데 자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얘가 때리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얘가 때리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딜을 넣어야 되겠군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한번 더 밀려놔주고요 한번 보여야 하지? 좀 지워놔야겠는데 너무 안 보여가지고 한번 밀려놔주고요 잠깐만요 안 보여가지고 좀 지울게요 안 보이더라도 이해 부탁합니다 제가 안 보여가지고 못하겠어 아 이것도 다 피해야되네 아 이 파이널컷이 무한으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 참 큰 것 같네요 아 웃어 웃어 오케이 다음 페이지 뭐야 어디갔어 오 그렇지 아 또 죽었나 아 살았다 따벌초 이마시군요 좋았습니다 밀려놔주시고요 위험해 보이죠 센서있게 섣섣 섣섣 좋았습니다 밀려놔주시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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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떨어지니까 아 잠깐만요 피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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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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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아 좀 옆으로 지나가고싶은데 아 좀 옆으로 지나가고싶은데 밀려놔주시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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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못깨는건 아니겠지 저 손손이 한번 깨겠죠 어이 아니 진짜 큰일났네 이러다 못깨는거 아니냐 아 저 긴장감 조성중입니다 좋습니다 긴장감 조성 장난아니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긴장감 조성중입니다 저 이걸로 딱 사사삭 피할려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네 아 또 죽을라그러네 아 밀려놔주시고요 헤엑 마지막 데카여요 이거 어떡하니 이야 큰일났네 아 위험합니다 위험해 아 큰일났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위험 ah 어어어 너에게 다큐를 아허 어..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puede que hayan 사방 오오오오 우앙 우앙 아 오케이 저 갔다 와..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어! 하하하하하하 화하나고 먹었군요 위험해서 아예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유니언도 지금이라도 먹어 오케이 좋았어 이것으로 수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